Q. 달려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와우! 이거 어딘가요? 어딘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환상의 나락 그렇죠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 좋아하나요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BTS의 동심을 찾아줘 놀이기구리 태워야겠다는 거죠 호동공과 이런 거 타는 거 아닙니까? 아이, 말도 안 돼요 네 딱 보면 모르니까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보이네요 사파리 갑니까? 밤에 동물원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죠 가면 안 되죠, 밤에는 그렇죠, 밤에 안 열어주잖아요 특별하게 에버랜드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야, 방탄소년단 성공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사파리를 밤에 열어준다 야, 방탄소년단 성공했어요, 여러분 파티 파티 이야 야, 이거 목숨 걸고 앉아라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한 팀인가요? 우리 목숨 걸고 또 이게 한 팀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고 그렇죠 노잼스 저희가 준비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팀이 날리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동심의 세계로 일단 한번 떠나봅시다 버스로 갑시다, 버스로 네, 버스로 갑시다, 버스로 Let's go, let's go 반차 자, 동심의 세계로 반차 야, 밤에는 그럼 호랑이 밤에는 사파리니까 반파리? 밤에는 그럼 호랑이 이제 끼는 거 아니야 네, 바다 행동을 하고 있어 호랑이 야행성입니다 와우 야, 되게 귀여워 조명이 약간 조명이 지옥행 급행 버스 같은 느낌 조명이 자, 갑시다 에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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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우리 사파리 버스 바로 출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파리! 사파리! 환상과 모어, 신비한 동물의 세계 우리 나이트 사파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나이트 사파리? 이런 것도 있어? 자, 여기서부터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환상의 호랑이 자, 천천히 우리 호랑이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우리 막 사파리에 떨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자, 어둡 속에서 계속 찾아야 돼요 호순아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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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찾아볼게요 전혀 안 보이는데 막 떨어지러워요 형, 제가 보세요 오, 제발! 결번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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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나 진짜 야, 좀비 러니까 야, 좀비 러니까 나 계속... 이제 야, 나 진짜 야, 좀비 러니까 저희 먼저 간 세원 피터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 이거 알았지, 죽잖아 여기가 분명히 뛰어! 뛰어! 어이쿠아야야야야! 진짜 리얼하다. 지금 이 다하고 싶는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정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브루스가 내 여r속 저 자猩이를 치이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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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옮기다! 시키사왕이에요. 안 잡아! 해야 돼요 진짜? 와 진짜 이거 아니에요. 와 진짜 아니.. 와! 자 이거 잡을게요. 잡을게요. 치울게요. 내가 치워서 불편한 느낌 정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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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폈어! 저기요! 비켜 비켜! 쟤 차차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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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계승님 주방할게요. 야 어땠어 어땠어? 자 여기 장할 좀비가 있습니다.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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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저 아래에 승진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여기가 동바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내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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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내려야 돼요! 내려가세요! 전부 내려야 돼요! 파리야! 한자 기적이야! 화려! ! 아라!! ibb !! 아 잘 있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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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에이, 에이. 우리 팀이다. 하나, 둘, 셋.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미칠 것 같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형 두 장 뽑았어. 야, 이 형 두 장 뽑았어. 예, 예. 진짜 열심히 해. 아, 진짜.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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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정치 없어. 아니, 팀으로 나머지 미션을 통과해 보도록. 아, 진짜 깜짝 놀래라. 아,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설마 했어, 설마. 나도 설마. 아니, 수강이 사파라 마련이 돼. 야, 이거 언제 뺏어가지고, 이거. 나 두 장 뺏은 거 아니었냐?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밖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아, 뭘 안전해요, 지금. 뭘 안전해요. 다른 데 가셨겠지, 다른 데. 미션하는데. 다치다.